내가 했는데 뭘 자꾸 그러는 거야. 빨리 먹어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물 말아 먹어. 누가 아침을 이렇게 먹냐고. 내가 이렇게 먹어. 너는 귀한 분 오면 꼭 너 시리얼 내가라. 난 시리얼이랑. 나 지난번에 아버님 핫케크 해 드렸잖아. 컵 하나 이것까지만 딱 치울게. 남두 그렇기는 안 한다. 남두 그렇기는 안 해. 그분은 무촌이야. 이 집에서 네 입에 쌀 들어가는 일 없어. 이 집에서 네 입에 쌀 들어가는 일 없어. 이곳나 봅시다. 우리 고기가 잘. 나 이거 처음 봐 슈비드. 얘가 슈비드. 나도 처음 봤어. 오늘은 등갈비. 등갈비 바베큐인데. 뭐야. 바베큐 속으로 옷을 입히는 거야. 아침에 이런 거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도대체. 아침에 이런 거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도대체. 아침에 이런 거 해 주는 곳 있어. 아침에 이런 거 해. 아침 상이요. 한일아, 왔어? 어, 지금 하고 있어.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리냐면 지금 한 40분? 50분? 40분이요? 아침을요? 금방 안 됩니다. 5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다 어디 냉장고 관리를 혼자 와나 보네. 정화부터 저번에 댕겨둔 게 다행이야, 다행이야. 야, 남편이 다시 보인다. 남편이 저 정도 해 주면 진짜. 나 저런 남편은 진짜... 우리 나가지구. 저거 봐. 물 뚝뚝 떨어지는 거야, 지금. 보이세요? 야, 저기서 뚝뚝 떨어져야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배고파.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너 얼마 안 지났어? 한 40분밖에 안 지났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되잖아, 그렇지? 바쁠 거 없잖아, 내가. 어? 맛있는 거 해 줄게, 아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다. 마라탕? 마라탕을? 아니, 우리 중식에서 하는 마라탕을? 마라탕을 아침에 먹는 집인가요? 아니, 아침에 마라탕과 등갈비면은. 최소의 좋은 마라탕. 아주 속이. 정말 지옥에서 온. 마라찌개. 힘으로 봐라, 얘들아. 아침에 이런 거 해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빠 밖에 없지. 아침에 이런 거 해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빠 밖에 없지. 아빠 밖에 없지. 아... 아, 싸다. 이야... 아... 이게 국물 아시잖아요. 엄청 매콤하잖아요. 네, 그냥 속 쫙 들어오잖아요, 그게. 티가 하면 티가 맛있어. 이거 자꾸 먹게 되네, 씨.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먹을 차례예요. 아빠가 이거 소스만 5시만 걸렸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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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진짜 멋있다. 오케이. 음유라, 시우라. 조금만 기다려요. 오, 왔다. 오, 왔다. 오, 왔다매. 좀 탔나? 아! 어?! icle!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맛있어. 아까가 좋았어. 아까 딱 먹었어야 돼. 너무 아깝다. 고개를 못 들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딱 적당히 해줘. 몇 가지 가는 거야, 도대체. 아빠가 다 됐어요. 오, 치즈까지. 밥 먹자. 밥 먹자. 어? 야, 숨이 닿자, 숨이 닿자. 아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영혼을 바라노. 아, 앉자, 앉자. 우리 지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아침부터 영혼을 바라노. 우리 손유리, 지율이 당신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네, 오늘. 마라탕이야? 이거 등갈비. 등갈비. 야, 저거 손으로 만지면 무저 나오겠다. 아, 이렇게. 이럴 거면 내가 어제 그냥 떡이랑 바 하나 칫하게 올려놨지. 내가 했는데 뭘 자꾸 그러는 거야. 빨리 먹어,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아침부터 이런 설거지는 뷔페에서도 안 나와. 진짜. 이거 지금. 반찬 통째로 먹지, 이거 다 반찬 끓이잖아. 아, 이틀에 좀 먹자. 설거지 다 할 거야? 같이 하자. 남들은 그러겠지. 좋겠다고. 남편 유리 잘해서 얼마나 좋겠냐고 하겠지. 나라보면 또 다르지.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맥이 뚝뚝 빠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같이 먹는 거지. 먹기 전에 그냥 뭐 설거지 하자기부터 하고 그냥. 한통을 깨, 너는 그렇게 해. 어떡해. 우리 연애찌개는 너무 좋잖아, 이거. 빨리 사이좋아, 사이좋아. 아빠, 요리 잘해? 엄마가 해 준 대기업 스파게티가 맛있어? 아니면 아빠가 만든 집에서 만든 스파게티가 맛있어? 둘 다. 그래, 둘 다 맛있으면 3분 만에 해 주는 게 좋지 않아? 먹지 마, 먹지 마, 너는. 아니. 너 뭘 말아 먹어? 누가 아침에 이렇게 먹냐고. 내가 이렇게 먹어. 아침에 무슨 싫어? 아침에 밥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그러면 밥을 할 때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왜 이런 거래. 너 밥도 있어. 반찬이 더 많아. 나도 그거 줄게. 그럼. 아이고야. 이런 거는 저녁 같은 데 좀 해 줘, 여보. 아침에는 진짜 간단하게. 잘 먹어야지. 자, 방 하나 좀 먹어. 이거 시리얼 좀 사 와야 되겠다. 다 떨어졌다. 그럼 설거지 하나 딱 나오고. 그릇 하나, 컵 하나. 이걸 왜 여기다 먹어? 입에다 넣고서 같이 먹지. 어? 이거 그냥 입에다. 무게인이야. 그렇게 먹지. 이거 아니지. 남편이 요리를 잘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리를 하고 나서 35가지의 그릇을 누가 설거지하느냐까지 얘기를 해야 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야. 공주 태어났어, 네가? 잠깐만요. 고춧기름에. 파기름이거든? 파기름이거든? 파기름이. 나 파기름이거든. 나 못 먹겠어. 진짜 메뉴 조금 했는데 애들 왜 이렇게 안 먹어. 친구 좀 먹어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오빠. 싫어, 시리얼 안 먹어. 시리얼처럼 5대5량에서 지 들어가 있어. 아몬드, 호두, 초코, 과일 섹소. 넌 귀한 분 오면 꼭 너 시리얼을 해 봐라. 난 시리얼이랑 나 지난번에 아버님 핫케크 해 드렸잖아. 잘 드셔. 앞으로 네 건 안 해. 뭐야. 나 잘 간 거 안 먹었어. 내 모든 걸 걸고 얘기한다고. 앞으로 내 거 하나 하든지 너는 무조건 욕색 그릇이랑 사는 거야. 욕색 그릇이랑 사는 거야. 욕색 그릇이랑 사는 거야. 욕색의 시리얼. 이것만 갖고 나잖아. 지금 점심 저녁은 땡치. 알 뻗고 다 이거 먹어. 다 이것만 먹어. 아니, 중간에 없냐고. 너는 안 되겠어. 진짜 너는 감사합니다는 그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왜 그러냐. 자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남겼잖아. 진짜 양이 조금 넘는데 얘네들 왜 안 먹은 거야, 이걸. 아침에 누가 스파게티를 먹어. 아까 해달라고 했어. 좋아한다고 애들이. 그럼 그때 바로 했었어야지. 등갈비 굶는다, 마라탕 한다고 때를 놓쳐버렸잖아. 애들이 참석이 없네. 한 시간, 한 시간 당일 전에 먹고 싶었던 걸. 딱 당신들 닮았대.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야, 이거 먹여.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아니, 서. 난 이것만 시울게, 그럼. 내가 먹은 거 치울게. 컵도 나 솔직히 물도 필요한데 자기가 따라둬서 먹은 거야. 컵 하나 이것까지만 딱 치울게. 남도 그렇기는 안 한다. 남도 그렇기는 안 해. 그분은 무촌이야. 이 집에서 네 입에 쌀 들어가는 일 없어. 이 집에서 네 입에 쌀 들어가는 일 없어. 저런 씨, 저런 씨. 대단해. 대단해. 네 입에 쌀 들어가는 게 없을 거잖아. 보통 양반이. 무슨 맛돼. 무슨 맛돼. 이 집에서 쌀 들어가는 거야. 나를 왜 언양이 치고. 나도 내가 쌀 씹을 줄 알아. 차 신고를 해야 해. 어디 신고를 해야 해. 12시도 전에 온 식탁에 다 이렇게 기름 지릴 일이냐고. 온 사방에 다 튀어나왔네. 다 튀어나왔어, 이거. 흠. 흠. 가스렌저가 기름진 거 봐. 너무 맛있다. 가스렌저 다 닦고 잤는데 온 사방에 기름 다 튀어 놓고. 아, 잘 먹었어. 아, 잘 먹었다. 아, 시리얼 하나 먹고 지금. 아, 매누냐, 증마. 터치, 터치 냄비야 돼, 터치 냄비. 여기. 왜 엄마들이 설거지를 그릇에 탁탁 놓으면서 하는 줄 알아. 아빠 들으라고. 아빠 들으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잔치집이냐고. 어머, 잠깐만. 여기 저거 불려야 해. 여기 한 번 더 해줘. 여기 한 번 더 해줘. 깔끔은 한데 또 자기는 못 해요. 안 하고. 자기는 안 해. 몰라 자기 소리 잘 안 보여. 한 번 더 해줘 봐. 여기 오지. 됐어. 하... 위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까 요리할 때까지 멋있었는데. 아까 요리할 때까지 멋있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봐야 돼. 네. 样이 cog requiring, 그래서 penis 널 쳐다리는 woman monter고 거짓ume 용서가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